마티아 페린은 세리의 A위 클럽 제노아와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골키퍼로 뛰는 이탈리아의 축구 선수이다. 2010년 제노아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2011-12 시즌 파도바와 2012-13 시즌 페스카라로 장기간 임대를 갔다 온 것을 제외하면 쭉 제노아에 있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2014년 피파 월드컵에 참가했지만 뛰지 못했고, 그 다음 해에서 성인 대표팀에 데뷔했다. 제노아 유스팀이 발굴해낸 선수 중 한 명인 마티아 페린은 2010년 1월에 3선발 골키퍼로서 등번호 88번을 받고 1군팀으로 승격하였다. 그는 그로세토, 비첸차, 인테르, 라치오의 경기들에서 벤치 선수로 출전하였다. 그는 2011년 5월 22일 체세나를 상대로 3에서 2로 이긴 경기에서 선발 출전을 하며 프로무대 데뷔전이자 세리의 A 데뷔전을 치렀다. 2011년 7월에 페린은 세리의 B팀 파도바에 임대되었다. 그는 2011년 10월 1일에 엠폴리 원정에서 4에서 2로 이긴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하며 세리의 B 데뷔전을 치렀다. 2012년 여름에 마티아 페린은 새롭게 세리의 A에 승격한 페스카라에 임대되어 시즌 종료를 할 때까지 총 29경기에 출전했다. 유벤투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